뷰티풀 리즌 오른발부터 오른발 앞에 놓고 왼발 백터치 왼발 백 오른발 훅 오른발 스텝 락 스텝 홀드 오른발 앞에 놓고 4분의 1턴 사이드 오른발 크로스 하고 홀드 왼발 4분의 1턴 오른발 4분의 1턴 오른발 크로스 홀드 룸바박스 왼발 사이드 오른발 투게더 왼발 앞에 놓고 오른발 스치면서 사이드 투게더 오른발 백 왼발 킥 킥 한발 백 오른발 투게더 왼발 포워드 오른발 앞에 놓고 패들턴으로 4분의 1턴 패들턴 하나 패들턴 4분의 1 하나 총 2분의 1턴 했어요. 처음부터 카운트로 1,2,3,4,5,6,7,8 1,2,3,4,5,6,7,8 1,2,3,4,5,6,7,8 1,2,3,4,5,6,7,8 3,4,5,7,8 2,3,4,4,5,6,7,8